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이 끝나고 3월의 첫 번째 팟캐스트예요. 여러분 어때요? 새해 세웠던 새해 목표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제 3월쯤 되면 새해에 세워놨던 목표들이 살짝 흔들리면서 분명히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시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청소도 안 하게 되고 한국어 공부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러셨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2월밖에 안 끝나서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처음 목표를 떠올리면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3월이 다 끝나버리면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한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시 화이팅해서 새해 목표를 잘 떠올리면서 다시 열심히 보내보자고요. 오늘의 팟캐스트 테마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제목이랑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테마는 라면입니다. 따뜻하고 빨갛고 매운 국물에 꼬불꼬불한 면이 들어있는 라면. 여러분들 다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지금은 라면이 꽤 유명해져서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아마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라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맛있다? 아니면 맵다? 만들기 쉽다? 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안 좋다? 아니면 밤에 특히 좀 먹고 싶은 음식?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세계 라면 협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WINA, World Instant Noodle Association이라는 세계 라면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조사를 보면요. 한국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이 77개였다고 해요. 1년에 한 사람이 먹는 라면이 77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당 일주일에 라면을 하나는 꼭 먹는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당연히 라면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신에 일주일에 라면을 두 개씩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국인 한 명당 일주일에 라면을 한 번은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라면은 흔하고 쉽게 많이 먹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한국 라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라면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추천하는 라면 탑5까지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재밌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라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굉장히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한국의 라면이라는 말은 일본의 라멘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일본 음식 중에 라멘 있잖아요. 다들 아시나요? 애니메이션 나루토 같은 거 보면 그 주인공 나루토가 맨날 먹고 있는 그 면 요리 그게 라멘이잖아요. 지금의 한국 라면 그리고 일본의 라멘은 아예 다른 음식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맛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본 라멘은 뭔가 요리사가 열심히 잘 만든 그런 요리를 먹는 느낌이에요. 국물도 요리사가 열심히 밤새 끓인 그 국물에 고기, 계란 이런 재료들도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 라멘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얘기하는 라면은 인스턴트 면이에요. 컵라면도 있고 봉지 라면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끓는 물만 있으면 5분만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한국에서는 라면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스턴트 면 이 라면을 많이 먹게 된 걸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원래는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인스턴트 라면을 먹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처음에 한국이 일본에서 라멘이라는 걸 처음 가져와서 라면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처음 가져온 라멘이 인스턴트 라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는 라면은 인스턴트 면입니다. 한국의 라면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라멘에 대해서 살짝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일본의 그 잘 만들어진 요리사가 열심히 요리한 것 같은 그 라멘 그 라멘은 사실 일본 전통 음식은 아니었고 이것도 조금 특이해요. 일본의 차이나타운에 차이나타운에 있던 중국 국수를 조금 조금씩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바꾸면서 요리하던 게 일본 라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난킹소바 아니면 축하소바라고 불렀던 중국 국수가 있었어요. 그 국수를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금 조금씩 변형해서 발전시켜서 먹었던 게 일본 라멘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원래는 이렇게 라멘을 면 요리를 먹었는데 인스턴트 라멘은 언제 개발하게 됐냐면요. 일본의 인스턴트 라멘을 처음 개발한 사람은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월드2에서 지고 경제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안도 모모후쿠 씨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찢어진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 30미터 정도 긴 줄을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저렇게 줄을 길게 서 있지? 하고 가봤더니 그 중국 국수 난킹소바 축하소바 이 소바를 먹으려고 줄을 길게 서있더래요. 이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떨다가 국수를 딱 받아서 이렇게 먹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너무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안도모모 구우씨가 아 역시 일본 사람들은 면을 좋아하는구나. 이 면을 조금 싸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 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인스턴트 라멘을 만들게 됩니다. 인스턴트 면의 원리도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면을 기름에 튀깁니다. 프라이 프라이를 해요. 그러면 그 면의 면 안에 들어있던 물이 다 빠져요. 이게 물이 빠지게 되면서 면 안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생겨요. 뽕뽕뽕뽕뽕뽕뽕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물이 빠지게 되니까 면이 가벼워지고 또 보관하기도 쉬워지고 작아집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을 붓게 되면 아까 생긴 그 구멍에 물이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원래 상태로 뿅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스턴트 라멘의 인스턴트 라멘의 원리입니다. 사이언스 앤드 매직 아니에요? 과학이고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실제로 인스턴트 라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마법의 라멘이라고 불렸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 라면을 보시면 어때요? 그 봉지 안에 면이 들어있고요. 그 옆에는 스프 파우더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처음으로 만든 인스턴트 라멘 안도 모모 후쿠 씨가 만든 이 인스턴트 라멘은 스프 소스가 이미 면 위에 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면에 물만 부으면 스프가 이미 면 위에 발려있기 때문에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라면인 거죠. 저는 이런 스타일의 인스턴트 라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몰랐다가 최근에 저희 오빠가 이거 어디서 받아왔는데 한번 먹어봐 하고 준 라면이 스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은 스프가 없네 했더니 아 그거 그냥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아무튼 처음에 이 인스턴트 스프가 발려져 있는 인스턴트 라면이 완전 성공을 하게 돼요. 일본에서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중에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오크이 기오스미라는 다른 분이 조금은 새로운 라면을 만들게 돼요. 이게 스프 따로 면 따로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면은 금방 라멘계의 넘버 투 회사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국의 라면이 스프 따로 면 따로 인 이유도 왜인지 감이 오시나요? 맞아요. 한국에 처음 가지고 온 라멘이 이 오크이 기오스미라는 사람이 만든 그 넘버 투 라면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한국의 라면 역사입니다. 라면은 일본의 라면을 한국식으로 발음한 게 라면이에요. 한국의 최초 라면 처음 라면을 만든 건 삼양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라면의 이름이 삼양라면이에요. 아직도 있는 라면이에요. 이 삼양이라는 회사의 회장님 전중윤 이라는 회장님이 이 라면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는 아까 일본이랑 비슷한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중윤 회장님이 원래는 이 라면을 만드는 회사 CEO가 아니었고 보험회사 CEO였다고 해요. 보험은 인슈런스 인슈런스 이죠. 나중에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모아두는 거 보험 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전중윤 회장님이 보험회사의 CEO였을 때가 언제였냐면 남한 북한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였어요.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면서 서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가난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은 아까 세계 2차 대전에서 져서 가난했던 일본처럼 굉장히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할 때 전중윤 회장님이 시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있지? 하고 가까이서 봤더니 꿀꿀이죽 이라는 걸 먹고 있었대요. 꿀꿀이죽 꿀꿀이라는 건 돼지라는 뜻이거든요. 돼지가 꿀꿀 꿀꿀꿀꿀 이렇게 울기 때문에 꿀꿀이 돼지 이런 뜻인데 꿀꿀이죽이 뭐냐면 돼지들이 먹는 밥 돼지 사료를 꿀꿀이죽 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에 이것저것 사료랑 이런 걸 섞어서 돼지들한테 주는 밥을 꿀꿀이죽 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한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었냐면 한국에 있던 미국 군인들 군인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있죠. 그 쓰레기에서 그나마 먹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서 꺼내서 그걸 끓여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돼지들이 먹는 밥 도저히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재료를 건져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꿀꿀이죽 안에는 비닐봉지 같은 것도 나오고 씹다 버린 껌 같은 것도 나오고요. 군인들이 앙 이렇게 베어불고 버린 잎자국이 남아있는 소세지 이런 것들도 나왔다고 해요. 에오 너무 더러워.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었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대요. 그래서 아까 그 회장님 전중윤 회장님이 같이 줄을 서있다가 그 꿀꿀이죽을 먹어봤는데 한 입 딱 먹었더니 아 뭐야 보니까 단추 깨진 단추가 씹히더래요. 그 옷에 달려있는 단추 있잖아요. 그게 입에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뭐야? 이러고 음식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휙휙 저어봤더니 담배 꽁초가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회장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런 나라에서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먹었던 그 인스턴트 라멘 그게 머리에 똥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중윤 회장님은 그때 가지고 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식품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여러 음식을 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인스턴트 라멘을 엄청 많이 사와서 그걸 한국에서도 만들려고 엄청 연구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 라멘의 그 면 스프 이런 걸 만드는 기계를 사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 기술을 직접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랑 기계를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러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여러 라멘 회사를 가서 지금 한국 사정이 이런데 저에게 기술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막 부탁을 하는데 다 거절을 당해요. 일본도 인스턴트 라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다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넘버 투 라멘 회사 있잖아요. 스프랑 라멘의 면이랑 따로 만들어진 그 라멘을 팔던 그 넘버 투 회사의 회장님 오크이 기오스미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 저희 지금 한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꿀꿀이죽 같은 걸 먹고 있고요. 우리는 인스턴트 라멘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한국의 안타까운 식량 상황을 막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오크이 기오스미 회장님이 어?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건 마치 우리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겪었던 상황이랑 똑같잖아. 아 안되겠다. 전중윤 회장님 이건 라멘을 만들 수 있는 기계입니다. 제가 이걸 싼 가격에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기술 로열티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저희 라멘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한국으로 데려가서 열심히 이 사람들한테 배워서 인스턴트 라멘을 꼭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3년에 한국의 첫 번째 라면 삼양라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삼양라면이 처음 나오고 한국의 반응이 어땠나 와 이제 드디어 식량 고민 안 해도 된다 라면을 사 먹자 하면서 막 사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처음 라면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 라면은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면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무조건 밥을 먹는 나라였거든요. 쌀 근데 처음으로 라면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는 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호르륵 먹는 이 면이 아니라 옷을 만드는 천 클로스 그걸 면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라면 옷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라면이 이렇게 꼬불꼬불 뭐라고 해야 되죠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이잖아요. 이것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면이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는 1년 동안 거의 아무도 사지 않았대요. 실패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삼양의 회장님 전중윤 회장님이 사람들이 이 라면을 한 번만 먹어보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은데 하는 확신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삼양의 모든 직원들이 라면을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이 길거리에서 직원들이 다 라면을 끓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하면서 무료 시식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트라이 트라이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 입 먹어보니까 맛있네? 괜찮네? 이렇게 된 거죠. 이 라면은 아까 말했던 꿀꿀이쥬 가격의 딱 두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음식도 아니었지만 아주 싼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면서 라면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나라에서도 밀가루를 많이 먹읍시다. 면을 많이 먹읍시다. 하는 운동도 있었기 때문에 라면은 이제 점점 제2의 주식 제2의 쌀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먹게 돼요. 일본에서 처음 가져온 그 스프는 치킨 스프였어요. 치킨 스프 라면 그래서 이게 한국인 입맛에는 조금 느끼했나봐요. 약간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맵게 바뀌었죠. 지금은 그때 라면이 막 처음 나올 때 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이 라면을 처음 먹고는 우리 한국인들은 맵고 짠 맛을 좀 더 좋아하니까 고춧가루가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맛있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라면은 기본적으로 좀 매운 맛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삼양 다음으로 라면을 만든 회사가 농심 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만든 라면이 여러분들도 많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맵다 매울신 맵다라는 뜻의 한자를 쓰는데 이렇게 좀 매운 신라면이 나오면서부터는 특히나 매운 라면이 더 인기가 있게 됐어요. 그 뒤로도 엄청 다양한 라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새로운 라면이 나와서 인기를 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인기가 있는 라면들은 더 다양한 종류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 신라면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신라면 블랙 신라면 건면 신라면 볶음면 신라면 레드 등등 다양한 맛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불닭볶음면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게 되면서 크림 불닭볶음면 치즈불닭볶음면 불닭볶음 탁면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맛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가지 놀랐던 포인트들 놀랐던 부분들이 몇가지 있었는데요. 첫번째가 마법같은 레시피가 너무 신기했어요. 면을 튀기면 물이 다 빠지고 거기에 다시 물을 부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원리를 개발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두번째는 꿀꿀이죽을 먹고 충격을 받은 삼양식품의 CEO 전중윤 회장님 그 회장님이 원래 있던 보험회사를 없애고 이 라면 사업을 바로 시작했던 그 용기도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번째로 놀랐던 부분은 옆나라의 식량 부족을 이해하고 모든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일본 라멘 기업의 오쿠이 기오스미 회장님 그 회장님의 넓은 마음도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라면이 한국 음식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개발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먹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한국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어서 이건 당연히 한국 음식이겠지 당연히 한국이 원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 뒤에는 또 중국의 역사까지 얽혀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고요. 재밌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라멘 그리고 한국 라면을 먹어보면 아예 다른 맛이 나요. 제가 평생 한국 라면만 먹다가 처음으로 일본식 라면을 라면을 먹었는데 한국에서 먹던 라면을 생각하고 한 입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달라서 뭐지? 똑같은 거 아니었나?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당황했던 기억도 있어요. 일본의 인스턴트 라멘이랑 한국의 라면이랑 먹어봐도 굉장히 맛이 다릅니다. 한국 라면은 인스턴트 라면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라면 하면 좀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라면에는 나트륨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면은 또 튀긴 거잖아요. 거기다가 스프 이런 건 조미료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계란을 넣어 먹기도 하고 파 김치 이렇게 야채랑 섞어 먹기도 하고 고기를 넣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라면이 언제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먹으면 제일 맛있는지 아시나요?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법 1등은 누가 대신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라면 친구가 대신 끓여주는 라면 남편이 끓여주는 라면 그런 라면이 제일 맛있고요. 또 2등은 여러 명 에서 다 같이 모여서 라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끓여 먹는 그 라면이 또 맛있어요. 그리고는 밤에 먹는 라면도 맛있고요. 몰래 먹는 라면도 맛있고 또 산에서 캠핑하면서 먹는 라면 이런 것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0등 1등 1등보다 더 맛있는 라면은 한 젓가락 뺏어 먹는 라면이에요. 왜 옆에서 친구가 먹고 있을 때 나 라면 한 젓가락만 한 젓가락만 먹을래 해서 뺏어 먹는 그 라면이 가장 맛있습니다. 저도 저희 오빠가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나 한 젓가락만 줘 해서 그 한 젓가락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라면 조금 더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 대신 끓여주는 라면이라든지 여러 명이서 먹는 라면이라든지 옆에 동생 라면 한 젓가락 뺏어 먹는 그 라면 이런 것들 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의 라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한국 라면들을 딱 보게 되면 뭐가 이렇게 많아? 하면서 여기서 뭘 먹어야 되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디가 추천하는 라면 탑5 탑5 얘기하기 전에 한국 라면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라면은 크게 봉지 라면이 있고요. 컵라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봉지 라면도 그렇고 컵라면도 그렇고 둘 다 국물이 있는 라면이 있고요. 아니면 스프에 이렇게 비벼 먹는 볶음 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네 가지인가요? 이 모든 종류를 다 합해서 탑5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5위 5위는요 사리곰탕 입니다. 사리곰탕 이라는 라면은 특이한 게 빨간색 라면이 아니라 하얀색 라면 이에요. 그리고 전혀 맵지 않은 라면입니다. 이건 한국의 곰탕 이라는 음식 국물 음식이 있는데 그 곰탕을 모티브로 만든 라면 이에요. 이게 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완전 애기 때 그때 라면이 먹고 싶은데 매운 걸 먹지 못하니까 자주 먹었던 라면입니다. 이게 뼈 국물 베이스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몸에 많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위 4위는 컵라면으로 골라봤습니다. 4위는요. 짜장범벅 그리고 오모리 김치찌개 이 두 가지입니다. 공동 4위예요. 왜 두 개입니까? 제 마음입니다. 제가 도저히 하나를 고를 수 없었어요. 이 짜장범벅 그리고 오모리 김치찌개는 그렇게 자주 먹는 라면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먹으면 항상 맛있게 먹는 그런 라면입니다. 이 짜장범벅은 짜장면을 모티브로 한 라면이에요. 원래 짜장면으로 모티브한 라면은 짜파게티라는 라면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 봉지 라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컵라면으로 먹는 짜장범벅이 요즘은 더 맛있더라고요. 짜장범벅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가 고프지 않을 때 간식처럼 적당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입니다. 라면은 먹다 보면 마지막 젓가락 마지막 한 입에는 좀 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짜장범벅은 그런 거 없이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모리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베이스의 컵라면이에요. 근데 이건 퀄리티가 꽤 높습니다. 가격도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보통 라면에는 후레이크라고 불리는 말린 고기 조각 아니면 야채 조각 이런 게 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우주음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모리 김치찌개는 진짜 신선한 신선한진 모르겠지만 신선하겠죠? 신선한 김치들이 씹힙니다. 그래서 오 꽤 퀄리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을 이용해서 진짜 김치찌개를 끓여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오모리 김치찌개도 추천입니다. 짜장범벅 그리고 오모리 김치찌개 한번 드셔보십시오. 3위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골라봤어요. 3위는 팔도 비빔면 이에요. 팔도 비빔면은 안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뭐야? 이게 라면이야? 하실 것 같아요. 좀 특이해요. 팔도 비빔면은 뜨거운 면이 아니라 차가운 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자주 먹는 라면이에요. 국물이 없고 이렇게 비벼 먹는 차가운 라면이에요. 이건 한국의 비빔면 비빔국수를 모티브로 만든 라면이에요. 그래서 이 라면은 그냥 비빔면만 먹으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삼겹살이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환상의 짝꿍이에요. 라면을 옆에 이렇게 끓이면서 옆에서는 삼겹살을 구워서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여름쯤에 아마 저는 1년에 한 한 번 두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서 3위는 팔도 비빔면으로 골라봤습니다. 팔도 비빔면 한 번 드셔보십시오. 그럼 2위입니다. 2위는요 까르보불닭 입니다. 이거는 맛있습니다. 까르보불닭은 불닭볶음면에서 나온 크림 버전 크림 버전 불닭볶음면이에요.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 봉지라면 까르보불닭을 사셔야 돼요. 이 봉지 까르보불닭을 사서 우유랑 치즈 양파 베이컨 이 네 가지 재료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팬에 양파랑 베이컨을 볶습니다. 그러는 동안 옆에는 물을 끓여서 면을 한 2분 정도만 살짝 삶아요. 그런 다음에 면만 건져서 팬으로 옮겨요. 그러면 팬에는 베이컨이랑 볶은 양파랑 면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우유를 한 반컵에서 한 컵 정도 국물 살짝 촉촉해질 정도로 우유를 부어요. 그리고 거기에 라면 안에 들어있는 스프 파우더 스프랑 불닭 소스 이 두 가지를 다 넣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불닭 소스 매운 소스는 한 반 정도만 넣어요. 여러분들이 매운 걸 좋아하신다면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불닭 소스를 넣고 마지막으로 치즈를 한 장 위에 올려서 섞어 먹으면 아마 한 달 동안 이 까르보 불닭만 먹고 싶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딱 적당히 맵고 그리고 파스타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자주 먹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라면을 한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아예 라면을 안 먹을 때가 있었는데 이 까르보 불닭이 나오고 나서는 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하면서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을 정도로 까르보 불닭은 맛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안 드셔보셨다면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럼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새우탕면 새우탕면입니다. 이건 컵라면이에요. 새우탕면은 진짜 특별한 맛은 없거든요. 뭔가 특별한 라면은 아니에요. 그냥 베이직한 라면에 이게 국물이 새우 라면이라서 새우 베이스라서 말린 새우도 조금 들어있고 국물이 좀 해물향 해물향기가 조금 납니다. 이 평범한 라면을 왜 1등으로 골랐냐면 그러게요. 왜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라면을 하나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는 꼭 이 새우탕면을 샀거든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좋아해서 저도 많이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우탕면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굉장히 무난하고요.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그냥 딱 맛있어요. 그래서 특별하지는 않지만 언제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딱 라면 하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새우탕면을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라면을 생각하는데 죽음까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저한테는 라면이라고 하면 딱 처음 생각나는 게 이 새우탕면이라서 1등으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새우탕면은 별로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해물 뭐 괜찮다 새우 맛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새우탕면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여기까지 디디가 추천하는 라면 탑 5 였습니다. 네 이제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팟캐스트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사연은 다음 팟캐스트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기 혼자 그냥 얘기 다 하고 다음에는 꼭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구글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 에서 광고 없이 끝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팟캐스트의 한국어 자막 그리고 영어 번역 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달에 4번 정도 라이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라이브도 놀러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연은 총 4가지 코너 여러분들의 데일리한 하루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나의 하루 여러분들 나라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세계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말씀해주시면 저 디디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는 디디의 고민상담소 그리고 마지막이 히로해라 코너인데요 4가지 테마가 있어요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 이 4가지 테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를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께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해주시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연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는 저의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계속 저의 팟캐스트를 들어봐주셨던 분들도 그리고 새로 저의 팟캐스트 채널에 오신 분들도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재밌는 한국어 팟캐스트 들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의 시작 모두 기분 좋게 시작되었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내서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주 라이브 그리고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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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